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군포지식산업센터 임대공장입니다. 군포공장 부동산입니다. 위치 군포시 당정동 층수 4층 주차 2대 올 수리 완료했습니다. 임대평수 100평 전용 70평 보증금 2000만원 임대료 200만원 추천업정원 의료기 연구실 전자조립 좋습니다. 군포전철력 역색관입니다. 엘리베이터와 화물 승강기입니다. 내부를 살펴보시겠습니다. 올 수리하여 내부가 깨끗합니다. 입주 바로 가능합니다. 군포전철력 역색관입니다. 베란다를 보시겠습니다. 출입문입니다. 화장실은 남녀 구분되어 있습니다.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현황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물건번호 552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